짠! 보다시피 지금 저는 미국 출국할 준비를 다 끝낸 상태고요. 이미 캐리어안에 넣을 진드를 여기 바닥에 쫙 깔아놨거든요. 진드를 하나씩 넣으면서 제가 뭘 샀는지 보여드릴 겸 그리고 좀 꿀팁! 여행 갈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게 좋더라, 편하더라 하는 꿀팁들을 같이 공유를 해볼게요. 제가 그래도 거의 한 10년간 유학생활을 하면서 나름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 좋게 짐 정리하는 데는 그래도 꽤 자신 있어서 우선 바닥에 요렇게 쫙 깔아놨습니다. 뭐가 진짜 많죠? 저는 캐리어 큰 거 하나, 그리고 기내용 캐리어 하나 그 다음에 기내에 제가 갖고 탈 이 백팩까지 세 개의 짐을 가지고 갈 거고요. 이 여행 가방은 둘 다 리모아 제품이고요. 이건 이번 여행을 위해서 미리 사둔 슈프림의 백팩입니다. 이렇게 보면 제일 큰 칸 안에는 제가 직접 갖고 타야 되는 노트북과 아이패드 있고요. 아이패드, 넷플릭스에 잔뜩 다운받아놨어요. 없으면 안 되는 칫솔차! 그 다음에 안경! 저는 렌즈쟁이라서 안경도 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먹을 젤리도 아까 다 사와가지고 요것도 하나 갖고 탈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드파운드의 파우치예요. 제가 기내에서 좀 필요한 몇 가지 물품들을 챙겨봤는데 우선 뭐가 많아요. 제일 기본적으로는 쿠션 하나 챙겼고요. 그리고 기내안은 건조하기 때문에 요 크림 작은 거 하나 챙겼고요. 꼭 시국이 시국인지라 손소독제도 하나 챙겼고요.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마우스 워시도 두 개 챙겼습니다. 뭐가 되게 많아요. 립밤, 컬러 립밤이랑 요거는 핸드크림 그리고 이어 플러그까지 요렇게 깔끔하게 파우치 안에다가 정리를 해뒀고요. 그 다음 큰 칸을 열어보면 여기에는 마스크 두 장 있어요. KF94 마스크 두 장을 챙겼고 필수템 미스트. 저는 기능 안에서 진짜 미친 듯이 미스트를 자주 뿌리거든요. 근데 마스크를 써서 조금 덜 건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크림 미스트 좀 땅땅한 애로 하나 챙겼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일 앞칸에도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요. 여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애들. 얘 없으면 큰일 나. 지갑, 지갑 안에 이제 뭐 카드들 다 들어있고요. 이거는 이제 미국 달러 가서 이제 동전도 써야 되고 달러도 써야 되니까 요렇게 지퍼 달린 카드 지갑을 하나 챙겨서 여행 다닐 때는 요렇게. 지금 굉장히 많죠? 근데 다 1불이라는 거. 요렇게 현금용 지갑도 하나 챙겼습니다. 이거 둘 다 제가 옛날부터 쓰던 프라다의 요 카드 지갑이랑 이것도 저희 언니가 줬던 거거든요. 루이비통의 카드 지갑. 요렇게 두 개랑. 그리고 얼마 전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국제 면허증. 요렇게 있고. 요건 옛날에 프랑스 놀러 갔을 때 요 요건 케이스를 샀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얘는 앞으로도 잘 쓸 거 같아요. 아, 좀 큰 100불짜리 달러도 여기에다가 요렇게 아주 소중하게 넣어놨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코로나 음성 확인서까지 병원에서 잘 받아서 요 앞은 가장 중요한 저의 서류와 돈과 온갖 카드들이 들어있는 그런 공간이에요. 아무래도 짐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좋고 뭐 어떤 브랜드 이런 걸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보단 그냥 어떤 거를 챙겼는지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. 어쨌든 기내용 가방 그래서 요거 하나 딱 메고 요렇게 하면은 될 거 같아요. 짐도 끌어야 되고 카트도 밀고 면세품을 사면 양손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저는 손에 드는 핸드백보다는 이렇게 뒤에 멜 수 있는 뭐 백팩이나 아니면 크로스백을 추천을 드립니다. 사실 저는 공항에 무조건 이런 편한 스웰팬츠? 뭐 이런 츄리닝이랑 맨투맨 아니면 집업푸디 요런 거를 챙겨가고요. 화장도 사실 원래 아예 안 해요. 오늘은 근데 영상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한 거고요. 어쨌든 정말 최대한 간편하고 가볍고 편한 요런 옷차림으로 공항을 갈 겁니다. 그러면 큰 놈부터 한번 챙겨볼게요. 우선 제일 먼저 옷부터 넣을 거예요. 사실 한 달 동안 있기 때문에 옷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적게 가져가려고 딱 7개씩만 챙겼거든요. 뭐 상의 7개 그리고 하의도 7개 하의는 이렇게 많을 필요 없었는데 아무튼 하의도 7개 그리고 외투는 딱 2개만 챙겼어요. 그래서 이거는 다 전부 상의예요. 꼭 이런 분무기를 하나 챙겨가세요. 그러면 뭐 거기에 스타일러도 없고 그렇다고 다림질을 맨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보통 이렇게 캐리어에서 끊으면 주름이 많이 잡힌단 말이죠. 그래서 그냥 물 받아가지고 자기 전날 다음날 입을 옷에다가 물을 좀 많이 뿌려놔요. 그리고 이렇게 대충 핀 다음에 걸어두고 다음날 마르면 감쪽같이 주름이 사라져 있습니다. 장기 여행할 때는 분무기는 완전 꿀템. 그래서 상의는 그냥 이렇게 펼쳐서. 그리고 바지. 바지는 이렇게 접어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. 돌돌 말아가면 좀 구겨지지도 않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저는 바지는 보통 이렇게 돌돌 말아서 갖고 가는 편이에요. 반바지도 하나. 이런 식으로. 모조리 돌돌 말아버려. 그리고 잠옷은 두 개만 챙겼어요. 그래서 미국 가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잠옷은 이렇게 올려두는 걸로. 오케이. 이렇게 하면 한 면 끝.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언니는 옷 사이에 이렇게 깨지는 물건 돌돌 말아서 안 가져가세요. 할 수 있어요. 저는 완전 꿀팁을 드리면 모든 걸 파우치화 시키거든요. 그래서 스킨케어는 스킨케어끼리 한 파우치. 뭐 메이크업도 한 파우치. 속옷도 한 파우치. 그래서 파우치는 거의 한 7, 8개가 나왔어요. 그래서 그냥 파우치만 탁탁탁탁 넣어버리면 뭐 쌀 필요도 없고 괜히 돌돌이 많이 말 필요도 없어서 저는 항상 짐을 쓸 때 파우치를 굉장히 신경을 써요. 예를 들면 이거는 각종 속옷과 수영복을 넣어놓은 그런 파우치인데 여기서 하나씩 설명드리면 저번에 제가 브이로그에서 깜빡하고 팬티를 둘 다 안 시켜서 팬티만 부랴부랴 마지막에 시켰는데 둘 다 제 시간에 잘 도착해서 수영복을 이렇게 챙겼고요. 아무튼 여긴 쩌르륵 제 브라탑과 속옷을 넣어놨고요.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누드브라들. 그래서 누드브라도 두 개 챙겼고 양말, 뭐 나의 반쯔 소중한 그런 애들을 싹 다 여기에 모아놨어요. 왜 저희 이렇게 파우치를 안 갖고 가면 막 옷과 옷대 사이에 양말 한 짝 껴있고 막 팬티 어디 갔는지 몰라서 막 다 뒤집어야되고 그럴 일이 없어서 정말 편해요. 그래서 숙소 도착해서도 그냥 파우치만 한 7, 8개 쭉 깔아두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바로 기억할 수 있고 한눈에 보기도 편해서 저는 이 방법이 너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냥 이거를 툭 넣어주면 됩니다. 이게 지금 되게 두피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만 밀면 어차피 다 밀려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넣어주세요. 하나씩 빠르게 보여드리자면 저의 스킨케어템입니다. 사실 한 달 여행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통째로 들고 가지 저도 이렇게까지 양이 많았던 건 처음이에요. 트리트먼트, 샴푸, 그 다음에 바디로션이랑 바디워시. 그리고 사실 제가 혼자 가는 게 오빠랑 같이 가잖아요. 그래서 2인분을 챙길 수밖에 없어. 그래서 한 달이면 저희 막 엄청 빨리 써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큰 통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. 아무튼 모두 다 대용량. 저 리뉴 렌즈끼이기 때문에 이것도 챙겼고 이거는 바디워시랑 바디크림. 그 다음에 이거는 헤어 에센스. 그 다음에 리무버. 이렇게 좀 셀 수도 있는 거는 지퍼백에 두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씌워놨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은 클렌징 폼. 이런 식으로 그냥 스킨케어랑 다 섞지 말고 클렌징은 또 클렌징끼리 따로 넣으면 더 보기가 편하겠죠. 그럼 또 이 파우치가 끝난 거야.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짧게 가시면 뭐 이걸 4분의 1밖에 안 될 테니까 파우치들이 되게 작을 거예요. 또 다음 파우치. 파우치의 향연 아닙니까? 여기는 이제 진짜 스킨케어들. 물론 얘네들은 빼고요. 얘네들은 이제 마우스워시예요. 여러분 이런 마우스워시 일회용 갖고 다니면 여행할 때 진짜 편하거든요. 뭔가 밖에 오래 있는다거나 양치를 하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행 다닐 때는 이렇게 1회용 마우스워시를 많이 들고 다녀요.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몽땅 한 15개, 20개 챙겼고요. 그리고 자 여기도 대용량이 나옵니다. 모든 스킨케어는 저랑 오빠랑 둘이서 진짜 한 달이면 한 통씩 그냥 그냥 아주 쉽게 끝내거든요. 그래서 다 본통으로 챙겨가요. 먼저 패드랑 토너 하나씩 챙겼고요. 제가 미국 가면 왠지 뒤집어질 것 같고요. 한 번 물갈이를 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사랑 진정템 어성초 토너를 챙겼어요. 세럼도 하나는 부족해요. 그래서 두 개. 포렌코즈 수카 하이드레이션 세럼, 셀리맥스의 노니 앰플. 조금 순하고 가벼운 애들로 챙겼고요. 와 크림을 안 챙겨서 크림 챙겨야겠다. 까먹을 뻔했어. 이거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선크림도 두 개를 챙겼어요. 아무래도 햇살이 뜨거울 것 같아서 선크림은 진짜 진짜 자주 바를 것 같고 이것도 라운드랩의 자작나무 수분 수딩젤. 조금 화사가 있는다거나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너무 붉어졌다 했을 때 올려둘 용으로 가져가고요.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이거 삐아립 오일밤 꾸덕하네. 하나 챙겨가고 아까는 선크림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선스틱. 그래서 뭐 바디 같은데, 목 같은데 수시로 발라주려고. 그리고 펫도 한 15장 정도 챙겨갑니다. 여러분들 아시나요? 이 주베라 클렌징 기기. 저도 이번에 갈 때 써보려고 새로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면 진동이 올라가면서 클렌징을 해주는 진동 클렌저예요. 근데 이게 그냥 앰플이나 크림 바르고 온열로 이렇게 녹이면서 마사지를 할 수 있대서 마사지도 되고 클렌징도 되는 제품이라서 하나 가지고 갑니다. 이번에는 가방이랑 신발을 챙겨볼 건데 가방은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 말한 것처럼 최대한 가볍고 좀 부피가 작은 애들로 가지고요. 대신 사진은 조금 예쁘게 나오는 게 좋으니까 평소에 들던 것보다 좀 더 색감 있는 것도 챙겨봤어요. 저번에 보여드렸던 아카이브 앱 이 가방이랑 그리고 이번에 세이모 온도에서 보내주신 진짜 귀여운 약간 우유 몇 방울 섞은 것 같은 레몬색? 이거 가방도 챙길 거고요. 여행 가면 무조건 에코백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그냥 가볍게 막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닐 수 있는 요런 에코백도 하나 챙겨갑니다. 그러면 지금 초록색 백이랑 노랑색 백을 챙겼잖아요. 근데 둘 다 조금 튀는 것 같아. 그럴 때 데일리하게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약간 베이지 컬러? 요것도 세이모 온도 백인데 그냥 어디에나 청바지에든 그냥 청자켓에든 다 잘 어울리는 고런 가방이라서 얘도 하나 가지고 갑니다. 그래서 총 가방은 세 개를 챙겼고요. 다음은 신발. 신발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 흰색 옷 틀이 운동하는 신고 갈 거고요. 오늘 공항 갈 때.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슬리퍼. 가면은 무조건 슬리퍼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요 스트라이프 모양의 슬리퍼도 챙겼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러닝화에요. 러닝화는 저랑 오빠랑 아마도 가서 막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보자 러닝을 해보자 해서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챙겨가는 러닝화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운동화도 두 개 있고 조금 스포티한 느낌이 많기 때문에 살짝 꾸미고 싶다 할 때 필요한 로퍼. 갈색 로퍼도 하나 챙겼어요. 요런 갈색깔의 뾰족한 로퍼. 하나. 다음은 그린인의 인아웃사이드 모자 세 개랑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. 그 다음에 선글라스 두 개 요렇게 챙겨봤어요. 모자는 그냥 이렇게 이거는 너무나 다 알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싹 다 겹쳐서 안을 말아서 코너에 딱 맞게 요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시죠? 그 다음에 선글라스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두 개를 딱 골랐는데 요거는 젠틀몬스터의 가장 기본적인 느낌의 선글라스 하나. 요거는 레이빵의 아주 클래식한 요런. 그래서 이거는 해변가 갈 때 특히나 굉장히 잘 어울리고 뭔가 푸릇푸릇한 그런 배경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라서 좀 사진을 찍고 싶다 할 때는 요거를 아마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선글라스도 챙기고 그 다음 새로운 파우치를 또 열어볼게요. 아주 악세사리들 다 때려넣은 그런 파우치인데 꼭 필요한 요런 검정 고무줄부터 시작해서 곱창밴드 요렇게 컬러가 예쁜 거 하나랑 베이직한 거 파우치 안에 또 파우치가 있어요. 얘네들은 이제 목걸이, 귀걸이, 반지를 다 이렇게 소분을 해서 넣어둔 건데 이 악세사리 파우치들을 그냥 뭐 화장대나 서랍 위에 이렇게 쭉 올려두고 그냥 빼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코디를 해가면서 그날 착장에 맞게 끼고 나갑니다. 그래서 악세사리는 다 같이 뭉쳐두면 무조건 목걸이가 이렇게 꼬이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 소분해서 카테고리별로 나눠가는 거를 추천. 요렇게 야무지게 챙겨가고요. 파우치라는 단어를 오늘 제일 많이 쓸 거 같아요. 이거는 이제 비상약들이나 영양제들 뭐 그런 거를 챙긴 파우치예요. 인공눈물 2포를 챙겼고요. 제가 옛날에는 진짜 맨날 두통을 달고 살아서 타이레놀이 없으면 안 됐거든요. 근데 신기하게 작년 말부터 진짜 두통이 거의 사라졌어. 타이레놀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안 먹긴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타이레놀도 챙겼고요. 그다음에 오쏘몰. 여행할 때 체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쏘몰도 8개 정도 챙겨놨고요. 이런 식으로 영양제 칸도 파우치도 꼭꼭 챙겨주기. 다음은 없어서는 안 되는 마스크. 이것도 옛날에 제가 페이보릿 제품을 보여드렸는데 푸른웰니스의 비움이라는 KF94 마스크예요. 다 박스박스 파우치 파우치 이런 느낌이죠. 그래서 나중에 꺼내볼 때 이게 짐 풀 때 약간 한숨 안 나오고 되게 깔끔하게 풀어진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. 여기는 싹 다 5칸. 이지피지에서 보내주셨던 파우치 세트랑 같이 있던 건데 제 이니셜에 이렇게 각인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여기에다 딱 붙여서 리본도 하나 붙고 하나 완성했고 이제 두 번째 기내용 수화물을 챙겨볼 건데 이제 여기에는 깨지면 안 되는 화장품들 그리고 배터리 들어가 있는 카메라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다 여기에다가 넣을 거예요. 두 개를 가지고 가실 때는 좀 깨질 것 같은 애들은 무조건 무조건 같이 기내에 갖고 직접 타세요. 이제 이거는 딱 봐도 느낌 옷이죠? 3CE라서 아실 것 같은데 메이크업 백이에요. 근데 여행 갈 때 이거 만한 거 없어. 진짜 너무너무 편하고 얘 있으면 다른 파우치가 필요가 없어요. 얘를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브러쉬를 담았고요. 브러쉬 한 두 세 개 정도는 여기에 더 들어 있어요. 그다음에 한 달을 가기 때문에 무성이 자라날 나의 눈썹들을 위해서 쪽집게 눈썹 팔 눈썹 가위 여기에다가 챙겼고요. 이렇게 높이가 좀 있어서 큰 용품들을 담기에 좋아요. 손거울 하나 이렇게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챙겼는데요. 보면 가벼운 파운데이션.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매트하고 뭔가 이렇게 번들번들 거리지 않을 만한 그런 쿠션을 챙겼어요. 아무래도 날씨가 좀 따뜻할 것 같아서 너무 오일리하거나 수분감이 많은 애는 피했고요. 저는 싱글 아이섀도우는 아예 챙기지 않았고요. 팔레트만 세 개를 챙겼어요. 그래서 보면 데이지크의 웜톤 브라운 팔레트. 그다음에 이거는 이번 에뛰드의 피치 거베라. 피치 색상들과 약간 딥한 말린 장미 색이 들어있는 팔레트. 그다음에 이거는 저번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쿨쿨한 이런 보라보라한 섀도우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이 피치 거베라랑 에스쁘아 팔레트에는 블러셔가 같이 내장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블러셔까지 챙겨갈 필요도 없을 만큼 아주 편리하죠. 이거를 뭐 팁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저는 여행을 다닐 때는 어쨌든 메이크업의 개수나 부피로 좀 간소화하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무조건 스틱 타입, 펜슬 타입을 많이 많이 가지고 가요. 사실 팔레트 하나 크기가 이만한데 지금 펜슬 타입이나 아무튼 길쭉한 애들 10개가 그냥 맘먹어. 뭐 스틱 섀도우나 아니면 애교살 만드는 애교살 메이커도 스틱으로. 하나, 둘, 셋. 됐다요. 어? 생각보다 많지 않죠. 근데 뭐 물론 파우치 하나 있으니까 7개. 이거는 페리페라 이거 이번 신상? 아주 반짝거리는 유리알 같은 그런 컬러인데 사실 LA에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를 많이 바르기에는 지속력이 약할 것 같아서 거의 매트한 제품들 위주로 챙겼고요. 그 레어카인드의 베이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웜톤이랑 쿨톤 이렇게 베이스들을 하나씩 챙겼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헤라의 팜파스. 팜파스는 뭐 말해 뭐해. 그래도 색깔이 너무 예쁜 피치색이라서 또 여기에 피치색이 없잖아요. 그래서 피치색 하나 챙겼고 얘는 완전 쨍한 쿨톤. 그냥 그 보랏빛 나는 로즈 색감이라서 이것도 또 없는 색이니까 하나 챙겼고. 그 다음에 이거는 벨벳 타입이라고 하기에는 벨벳과 촉촉 사이라서 좀 막 바르기 되게 편한 립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나 오늘은 막 이렇게 매트한 걸 막 바르고 싶지 않고 그냥 가볍게 슥슥 바르고 싶다 할 때는 그냥 휘뚜루마뚜루 바를 수 있는 거라서 이 어뮤즈 제품도 하나 챙겼습니다. 얘는 약간 MLBB 컬러예요. 얘도 다른 색상이죠. 이 3C 메이크업 맵도 기네. 수화물의 하나. 또 다른 파우치, 거대한 파우치가 나왔는데 저한테 완전 생명같은 카메라 장비들이에요. 제가 또 이제 미국 가서 브이로그들 안 찍을 수 없잖아요. 메이크업 영상 안 찍을 수 없잖아요. 물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캐논 G7X 이 카메라도 가지고 갈 거고 그리고 삼각대도 두 개를 챙겼고요. 저의 모든 포티지를 담아줄 하드드라이버. 메이크업 영상을 할 때 보다 좋은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 핀마이크도 챙겨갑니다. 제가 브이로그를 뭐 집에서는 아마 카메라로 많이 찍겠지만 밖에 돌아다닐 때는 진짜 거추장스러워서 그냥 폰카메라가 최고더라고요. 그래서 폰카메라를 항상 배터리를 풀 충전하기 위해 이렇게 보조 배터리도 챙겨가고요. 컴퓨터 작업할 때 마우스, 변환기, USB 이런 잡다구리들을 이 파우치에 싹 담았어요. 콜라로이드도 하나 챙겼고요. 필름을 이거를 지금 40장을 가지고 가거든요. 40장 다 뽕 빼고 올 거고 그래서 이 파우치는 그냥 제 책상이나 뭔가 제가 작업하는 공간 위에 이 파우치만 딱 두면 되니까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면 또 편하겠죠.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필카스. 필카랑 카메라롤 두 개 챙겨가요. 이렇게. 그래서 지금 나 카메라만 내 핸드폰 카메라일지 디카일지 폴라로이드일지 필름카메라일지 총 4가지 종류에. 제가 이거는 하루 5분 일기 쓰고 있잖아요. 그래서 미국 가서도 그냥 쭉 이어서 쓰고 싶어서 이거 파이브셜룡 이거 가지고 갑니다. 책도 작은 거 한 권 챙기면 좋을 거 같아서 지구 끝에 온실. 사실 이게 읽다가 제가 중간에 그만 읽었는데 이걸 다시 이어서 읽어야 될 거 같아요. 그리고 진짜 다 끝났어요. 마지막. 제가 저번 겟레디미 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랑 오빠랑 같이 공통으로 하는 취미가 골프거든요. 그래서 미국에서도 골프를 이제 날씨 좋고 특히 제가 다녔던 다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진짜 예쁘고 유명하고 아름다운 골프장이 있거든요. 전 거기가 너무너무 기대돼서 거기를 꼭 가볼 건데. 그래서 골프 복장 그냥 위아래 한 세트씩만 챙겼고요. 골프 화 하나 챙겼고. 골프 모자. 그냥 이런 바이저너 챙겼는데 이거는 옛날에 저 골프 친다고 골프를 진짜 잘 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가 직접 제 이름을 이렇게 이니셜을 박아서 줬어요. 그래서 이거는 공 마크할 때 쓰는. 볼 마커. 그리고 이제 이게 골프용 파우치인데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. 저도 사실 골프를 잘 치는 게 아니라서 막 뭘 이렇게 막 설명하기엔 조금 민망해. 아무튼 이 안은 그냥 뭐 거리 측정기, 장갑, 골프공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갑니다. 컨버터. 컨버터를 꼭꼭 챙겨가세요. 그러니까 호텔은 인포에 물어보면 다 줄 수도 있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곳은 없을 테니까 꼭 챙겨가시는 거 잊지 말고요.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공병인데 패드 공병이거든요. 저 이따가 메이크업을 지금 이렇게 풀로 다 해놨기 때문에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클렌징 패드 챙겨가서 한번 쫙 닦고 그냥 일반 패드로 한번 이렇게 결정리하고 크림 잔뜩 발라줄 예정입니다.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이거 목베개. 목베개 필수인데 제가 이거를 못 찾다가 조금 방금 전에 찾았어요. 쏙 하고 매달고 가면은 딸랑딸랑 이렇게 챙겨 다닐 수 있게. 지금 제가 카테고리별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적었는데 다 앞에 체크 포인트 돼 있는 거 보이죠? 다 챙겼습니다. 어디 길게 여행 갈 때는 이렇게 챙깁니다를 전반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꿀팁들을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짐을 싸실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 영상은 아마 미국에서 찍겠죠? 그러면 가서 예쁜 장면, 푸룩푸룩한 장면, 힐링되는 장면 많이 찍어서 영상 얼른 편집해서 올릴게요.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너무 더워. 그럼 안녕. 저 잘 다녀올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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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